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나요? 제가 아직 목상태가 완전하지가 못해서 좀 기침하고 설교 도중에 물을 마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주변에서 이혼한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TV에서 봐도 돌싱이라고 하죠? 돌아온 싱글 그 돌싱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지금 이 사회가 이혼에 대해서 많이 관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부끄럽고 흉이 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개인의 삶과 프라이버시가 중요시되는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인 포스트 모던 사상에 따른 결과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이혼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신 부부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며 나아가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이미 이혼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혼자가 되신 분들에게도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고 진리가 모호해진 지금과 같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간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주 사역 무대는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었어요. 갈릴리지요. 근데 이제 사역 말미쯤에 와서는요. 유대 남쪽 지방으로 내려와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는요. 바로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득실되고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세인들이었죠. 아닌에 다를까 이 바리세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세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했어요. 바리세인들이 지금 어떤 속내를 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패턴은요. 성경에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어떤 공격을 하냐면 프레임 공격을 해요. 프레임이라는 것을 씌우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내놓든 올무에 가둬서 예수님을 난처한 상황에 만드는 것이 프레임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 질문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유대 바리세의 파 안에는요. 두 학파가 존재했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였고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파였고요. 힐렐 학파는 진보적인 개방적인 성향의 학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 학파가 이온에 대해서도 서로 극명하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보수파였던 샴마이 학파에서는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내에게서 무언가 추잡한 것이 발견되면 그때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추잡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가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샴마이 학파는 여자가 가늠을 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반면에 이보다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힐레락파에서는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편은 어떠한 이유를 대서든 이혼증서를 써줘서 그 아내를 집에서 내쫓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으로 해서 요리를 했는데 이 요리가 맛이 없어요. 그럼 남편은 요리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아내가 싫어지면 남편은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힐레락파였다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든 공경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혼에 대해서 이 샴마이 학파의 견해에 따라서 이혼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바리세인들은요 이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운명에 빠뜨릴 계략을 꾸미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배경이 있냐면 당시 분붕왕이었던 헤로당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죠.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이 2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조강지처 이 본처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후에 그 사실을 이제 세례 요한이 질타를 하니까 결국 그를 목 베어서 죽게 한 직후예요. 이상한 배경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까딱 잘못 말하면 또다시 그 헤로디아에게 봉변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힐레락파의 견해처럼 이혼을 자유롭게 허용을 하신다면 이렇게 이혼해도 돼. 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에 크게 배치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한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만 가늠하게 함이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즉 여자가 그 추잡한 일 가늠한 것 없이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것을 노리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놓고 그 올물로 씌울 의도로 프레임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에 다시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더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10장 4절 말씀 1절 말씀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는요.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이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모세의 율법에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주유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냐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데려온이와 사람이요.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율법을 근거하여 지금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샴마이학파와 힐레락파가 나눠지는 부분이 바로 이 수치되는 일이 뭔가 이 지점인데 즉 샴마이학파는 뭐라 그랬어요. 이 수치되는 일. 이 추잡한 일을 뭐라 그랬죠. 여자의 가늠. 아내의 가늠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힐레락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좀 더 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식을 맛없게 해도 이건 수치되는 일이야.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확대해석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 이 모세가 말한 지금 이 이혼증서에 따른 율법의 참 의미는 뭐냐면 다음과 같아요. 모세는요. 당시 가부장적인 고대 문화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일들을 방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혼의 공식적 표명이 되는 이혼증서를 통해서 합당하게 이혼을 입증하게 함으로 이혼당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거예요. 따라서 이 이혼증서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만일 이혼증서를 남자들이 써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자가 만약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남편이 이것을 문제로 삼아요. 그러면 여자는 가늠한 것으로 취급이 돼서 율법에 의해서 사형에 채워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서 여자를 보호했다는 의미가 이 율법의 참 의미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바로 그런 거였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 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율법을 오용하고 또 오역하고 악용하고 이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재조명하고 교정해 주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제부터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혼 문제를 얘기하시다가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창조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천지창조때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단과 하아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단과 하아와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했어요. 아단과 하아의 부모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쵸?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었으니까. 원래 자식은요. 이렇게 부모와 하나 된 상태로 존재하죠. 부모 안에서 자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식이 다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남자와 여자가 다시 합하여 한 몸이 돼요. 새로운 가정을 꾸미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누구의 모형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이랑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르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 아담 첫사람 아담이 가르치는 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의 모형이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오실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아담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는 또 누구의 모형일까요? 이것도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고린도서 11장 2절도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대. 이 세례요한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는 남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신부 즉 이 하와는요. 바로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또 하와는 교회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부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잠들매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자가 누구였죠? 하와였죠. 아담이 잠들었다는 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죽음의 상태로 놓인 걸 의미해요. 아담이 죽어서 그에게서 나온 것이 하와 신부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교회였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부관계 이혼의 얘기를 하다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이혼할 수 없는 이유가 마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둘로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창조 때 부부의 관계는 즉 예수님과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자 그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된다고 같은 원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주의 설교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교회로서 그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모형인 남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을 하시라고요. 아멘을.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아내들의 머리가 됐으니까 이제 난 대우받고 살면 되는구나.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설교 말씀 구절. 에베소서 5장 25절 또 28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랑하셨잖아요. 즉 아내를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부의 원리를 알게 된다면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또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해요. 주의설교 말씀 9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지금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것은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즉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부부 관계는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남편 또 교회는 아내. 그것을 아당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줘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의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가늠을 행하미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가늠을 행한 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부부관계를 실질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결혼생활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부부생활이잖아요. 결혼생활이잖아요. 열심히 이것을 추구하고 잘 완성시켜 가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모의 모형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통해서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혼하는 일이 옳습니까? 답변은 노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는 즉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모형으로 주신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지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사사로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이혼하고 싶으세요? 그러나 단 성경이 허용하는 이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냐면요 바로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을 때는 가능해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설교 말씀 9절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미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주는 자도 가늠하미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음행했을 때는 허용한다는 거예요. 바람 폈을 때는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러나 그 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용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이유가 너무나 쉽게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결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혼 역시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뤄지는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지신 거예요. 인간이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정말로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엄숙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니까 그러면 이미 이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또한 본의 아니게 혼자가 되신 분들도 계셔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분들을 위한 솔루션도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설교 말씀 구절을 한번 사업해 볼게요. 고린도 전서 7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하합하든지 알아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지금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혼한 사람이 만일 갈라섰다면 즉 이혼했다면 그래서 혼자가 되었다면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전 남편과 다시 화합하든지 왜 성경은요 이렇게 돌싱들을 재혼을 하라고 독려하지 않고 싱글로 혼자 남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바울이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내가 있으면 이혼하지 말고 그쵸? 혹시 아내에서 노였다면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는 거예요. 왜? 결혼생활은 육신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껴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볼까요? 고린도 전서 7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하되 시집간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혼자가 됐을 때 성경은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지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결혼 상대자에게 내 마음을 뺏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혼을 하신 분들 아니면 혼자가 되신 분들은 그대로 지내시는 것이 좋다 아니면 전 남편과 다시 화합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까요? 이혼이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이 맺어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임을 알고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신다면 때로는 결혼생활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람 감정에 따라서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사사로이 인간의 개인적 감정을 인해서 포기하거나 또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신부인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생활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실천해 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이혼이 흉이 아닌 아까 처도에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더욱 결혼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모형으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하시고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결국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육신의 남편은 모형으로 주셨었지만 정말 신부인 우리 교회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을 성결하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결혼생활 잘 하시고 혼자가 되신 분들도 그리스도를 신랑삼아 잘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락기 2장 16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새 번역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